아기 상어 올리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?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 줄게 고마워요 아빠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? 얼음 스케이트 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상어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? 빨간 풍선 따라가다가 빨간 풍선 따라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하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하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에요? 불로 다리 건너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죠 호해 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상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